오늘은 스트라이킹 팝핑 캔디를 리얼 사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도 이거 안 해봤는데요. 요즘 이게 또 애기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요. 먹는 제품인데 얼마나 소리가 독특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스트라이킹 팝핑 캔디 요즘 아이들이 잘 먹는 특수는 그런 캔디인데요. 소리가 얼마나 독특하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. 콜라 하나씩 먹불라 종류가 엄청 많네요. 멜론 콜라 콜라 뭐야 입구가 어디서 입에 다 털어서 소리를 들려주세요.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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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되게 쫄깃해서 두 개 다 틀어서 다시 원 모어 타임 원 모어 타임 다시 양이 많아 이거? 어 자, 저기로요 자, 이 개념이 들어가네 다 틀어서 제가 스트레킹 팝핑캔디 열 개를 털어서 사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 개 곰봉 처오뜬 네 철 엑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